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준설계사구요 여러분들 항상 시험보는 당일날에 항상 우리 학원의 관계자분들이 항상 문자가 옵니다 총평을 적어달라 그렇죠 그리고 해설강의에 앞서서 항상 이 총평을 말할 때가 제일 힘들고 그렇죠 아마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은 아마 시험을 보고 이제 이 강의를 들을텐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완전히 평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좀 헷갈릴 것 같다 우리 기출 문제를 근거로 했었을 때는 한 한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응용 문제지만 이것도 막 진짜 막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알던 문제인데 그런 유형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좀 당황할 수 있는 문제가 유형자산 쪽에 한 문제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보고 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만약에 있으면 항상 뭐든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는 국제회계 기준 그렇죠 그리고 정부회계 기준 그렇죠 그리고 원가회계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가회계 규칙 같은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취지 그렇죠 룰을 이해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다는 것만 그렇죠 선생님이 혹시나 이렇게 선생님 저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느리죠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시간이 모잘랐다라고 하는 친구는 더더욱이 한번 곱씹어봐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보니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해설강의 할 때 항상 이거는 해설강의지 기본강의가 아니므로 세부적인 이론 같은 것들을 생략하고 그렇죠 우리 해설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는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1번의 1번은 너무나 많이 나왔던 예측같이 확인같이니까 맞고 2번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그렇죠 우리 비검적이 그래서 맞고 그렇죠 3번이 좀 애매한다라고 하지만 4번의 적시성이 지금 적시에 제 때의 이용가능한 정보니까 맞고 그래서 답이 3번이다라고 찍을 수 있겠지만 3번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동일한 경제현상이 있어 그렇죠 동일한 경제현상이 있는데 만약에 회계처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이런 경제현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회계처를 할 거야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라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충실한다 최선을 다한다 라는 질적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교 가능성은 어때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고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두 개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 가능성은 여러분 알다시피 일관성이죠 일관되게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비교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도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 연예인들 성형전 성형후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비교 가능성이 당연히 옳지 않다 왜냐하면 무조건 의사 선생님의 손을 비치니까 뭐 예뻐지거나 멋있어지거나 했겠지 하지만 우리가 실제 비교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형전 성형전 성형후 성형후 이렇게 비교해야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좋아진다 그거는 비교 가능성이 하지 않는 거다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비교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1번에 3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2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문제 2번에 1번이 틀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측정에 관련된 개념이야 수업시간에도 여러분 측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보니까 쟤는 키가 한 170c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측정이 아니야 측정은 뭐냐면 170cm를 딱 재는 거지 그러니까 한 170.1 이렇게 돼 이걸 측정이라고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의 어떤 회계상의 거래를 어떻게 다 금액을 딱 측정하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측정이라고 하는 건 물론 몇 센치다라고 딱 자로 재는 것도 되지만 이게 불가능한 회계상 거래가 많음으로 뭐한다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어느 정도 인정해 줄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렇죠 상당 부분의 추정 판단 모욕에 근거한다 그렇죠 라고 해서 여러분 1번이 틀렸어요 그렇죠 추정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추정은 더더욱이나 필요하고 그래서 2번에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 우리 전형적인 기출문제죠 자본이 변동이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3번은 자본의 변동인데 자본이 변동이 됐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야 기말 자본이 있고 그렇죠 기초 자본이 있어 야 그러면 이 변동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지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 자본을 선생님 이렇게 항상 그려주잖아 자본금 자본인여금 자본조정 이익인여금 그렇죠 그리고 기타포괄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의 변동인데요 그러면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 15,000원 하고 8,000원 하니까 기초 자본은 얼마냐고 기초 자본은 7,000원이야 자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기말부채 빼니까 이게 13,000원이고 자 그래서 이걸 빼니까 얼마의 변동이 생겼냐면 얘가 6,000원의 변동이 생긴 거야 6,000원의 변동은 여기 나와 있는 자본의 5가지 그렇죠 하나의 구분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유상증자가 2,000원 있대요 아 여기에서 1번 2,000원은 유상증자 때문에 그렇대요 자 2번 단기순이익 때문에 3,000원만큼 변동이 됐대요 자 현금배당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는 마이너스죠 얘는 자본의 감소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현금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자본은 감소한다 어 그럼 이제 자본이 이제 기타포괄손익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2,000원이 돼야 얘네들이 합의 6,000원이 되니까 그래서 답이 2, 3번이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여러분들 이거 현금 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직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특히 매출원가나 급여 쪽 할 때에 많이 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직첩법이라는 건 뭐냐면 야 발생주의 손익 다 모여라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 급여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럼 급여와 관련되어 있는 개정과목 우리가 얘기했던 재무상태표상 항목을 다 해봐라 했더니만 문제 보니까 미지급급여가 증가했다 미지급급여가 증가했다는 건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부채가 증가했던 얘기는 그만큼 내가 돈이 들어왔다 빌렸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더했더니만 뭐가 되는 거냐면 증가분을 그랬더니 지급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지급액이 얘가 1,000원 여러분들 항상 이거 마이너스 표시하는 거 선생님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500이라고 쓰는 친구들 많아 그렇죠? 여러분들 500이라고 쓰면 틀린다 500에다가 500도 하면 1,000원이다 이거 마이너스 1,000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급여액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500 그래서 1,500인 3번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은 여러분들 3개죠 그렇죠? 3개인데 밑에 거 다 맞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뭐라고 그랬냐면 외환차손익은요 상계 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되게 빈번하거든 근데 만약에 금액이 되게 커 빈번하니까 상계치도록 만들어놨는데 금액이 되게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이 외환 거래에 있어서 좀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걸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거꾸로 말하면 이 회사는 외화와 관련돼서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외화와 관련돼서의 차손익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6번은 재무 비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회전률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매출 채권 회전률에서는 매출액이 나오고 재고자산 회전률에서는 매출 원가가 나오니까 그 두 놈 빼면 매출 총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았을 거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매출액에서 그렇죠? 매출액을 뭘로 나누면 맞아요 평균 매출 채권 거죠 그러면 600 더하기 400에다 나누기니까 500 그래서 이걸 500으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니까 이게 10회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매출액이 얼마구나 매출액이 만 원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만 원이나 5천 원이죠 5천 원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재고자산 회전률은 분자가 매출 원가니까 매출 원가를 우리 평균 재고자산 그러니까 500에서 700 더하니까 1200 1200을 나누기 이하니까 600인데 이게 몇 해냐면 이게 6회가 되니까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구나 3600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된다? 1400원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7번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약간 잘 풀어오다가 아이씨 이랬던 문제였을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헷갈리는 게 2001년도에 강가상각 요소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긴장하지 않아야 될 것은 선생님이 재평가를 하거나 손상을 하거나 장부금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강가상각은 무조건 뭐하는 거다? 전진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책마다 강가상각 전진적용을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 모형하고 손상차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그게 뭐냐면 손상차선 인식하거나 우리가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뭐가 되기 때문에 장부금액이 변경이 되거든 자 그러면 자 x1년도 말이 됐어 천천히 와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건 x1년도 말 장부금액을 알아야 돼 그죠? 그 장부금액을 아르려면 지금 얘가 3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강가상각비를 알아야 되는데 강가상각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3만원에다가 5천원 빼고 나누기 10하면 되니까 아 그럼 얘가 2천5백원이네 강가상각비라는 거 알 수 있고 얘가 2만7천5백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장부금액이 2만7천5백원 됐는데 이때 뭐 하냐면 재평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재평가를 할 때 뭐냐면 재평가 증이 발생했지 왜냐하면 기말에 공정가치가 3만7천5백원이고 장부금액이 2만7천5백원이니까 재평가 인여금이 얼마가 생겼냐면 이게 만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재평가 인여금이 이게 만원이 됐다라고 하는 건 장부상에 있는 금액이 2만7천5백원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3만7천5백원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장부금액이 커지니까 모두 커져요 강가상각비가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전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X년 도발은 뭐가 바뀌냐면 감가상각 요소가 바뀝니다 자 왜냐하면 X2년에 감가상각비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취득원가가 뭐가 되냐면 이걸로 바뀌죠 3만7천5백원으로 바뀝니다 자 잔존가치가 뭘로 바뀌었냐면 7천5백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연수학계법이고요 여기서 그 내용연수가 자녀는 아마 자녀 내용연수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나 헷갈린 학생들 있을까봐 그러니까 바뀌었을 때 4년이다 그렇죠? 4, 3, 2, 1, 그러니까 10분의 4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됐을 거냐면 12,000원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기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평가인 요금을 이익을 대체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가 커져가지고 이익이 줄어들었을 거지만 재평가인 요금을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 아는 대로 자 그러면 X2년도 말에 장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얼마 쓰냐면 3만7천5백원이었었는데 얘가 12,000원 이렇게 되니까 얘가 2만5천5백원이 장부금액이 됐을 거야 근데 공정가치가 2만5천원으로 떨어졌죠 평가감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냐면 2만5천원인데 2만5천5백원이므로 이게 500원만큼의 평가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재평가 회계처리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죠? 재평가인 요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1만원에서 500원 감소하니까 이때 얼마가 되는 거냐면 9,500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판, 판서도 보면 알다시피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쫓기게 되고 시험면에서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그랬지만 그러면 약간 긴장하게 되고 아마 그 7번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 문제는요 덩치만 커 덩치만 크고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완전 기출문제 완전 많은 대선충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들 수사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8번에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거기 X2년도 말에 대선충당금이 물음표가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정 후 시산표상의 대선충당금을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이 문제는 되게 편하게 100만원을 줬잖아 100만원을 구해서 푸는 문제도 많았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정 후 시산표상 대선충당금은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100만원에다가 1%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게 만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수정 후 시산표상 대선충당금은 만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알죠? 대선충당금은 내가 미리 비용을 이식할 건데 자 그럼 우리 수정 전권을 구해야지 수정 전이 얼마냐면 우리 기초가 우리 9천원만큼을 미리 비용을 이식했다는 얘기야 근데 밑에를 보시면 5천원만큼은 회수 불가능했대 미리 비용을 이식했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5천원만큼 떨어져서 4천원 됐겠죠? 5천원만큼은 대선충당금이 감소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대선충당금 감소시키고 매출제건 감소시키고 또 얼마가 떨어지냐면 또 2천원만큼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나와 아 그러면 얼마가 됐겠어요? 다시 2천원이 됐겠지 자 근데 얼마가 회수되냐면 어 1천5백원만큼은 회수가 돼 그럼 다시 이건 얼마가 증가하는 거야? 얘가 3천5백원으로 1천5백원의 대선충당금이 증가하게 돼서 수정 전시산표는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3천5백원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붕괴만 하는 거다? 만들어주는 붕괴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선상각비를 추가로 얼마만 인식하면 된다? 6천5백원을 인식하면 된다라고 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요거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쭉 왔었을 때 바로 답을 낼 수 있어 여러분들 시간이 왜 걸리냐면 이건 했을 거라고 그렇죠? 이걸 하다가 3천5백원을 딱 구했어 그 다음에 머뭇거리면 시간이 잘 가요 고민하게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9번은 여러분들 정상기별원가 계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정상원가 계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정배부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조관저본가를 짓게 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정원가 그렇죠? 정상원가라고 하는데 예정배부합니다 예정배부하면 선생님이 있자면 재무제표에는 실제원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예정으로 배부했는데 실제원가의 차이를 다시 조정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뭐죠? 실제원가를 재무제표에 가게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꼬리는 표준원가나 모든 원가가 다 실제원가가 파이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정원가, 표준원가를 쓴다는 이유가 다 모르냐면 다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를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매출원가에 배분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9번에 보면 4번이 그렇죠 과대배부했대요 너무 많이 배부했대요 땡큐지 왜? 그러면 뭐 할 거니까? 과대배부해서 매출원가를 조정하라는 건 원가를 빼라는 거니까 원가가 감소하니까 뭐는 커져요? 이익은 커질 거니까 그 얘기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9번에 2번이 답인데요 그렇죠? 2번이 뭐가 틀렸냐면 우리가 요소별로 비례배분해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배부했지 예정배부한 것은 우리가 차이를 조정해서 실제원가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예정 그 차이를 조정하는 건 예정 배부된 금액으로 조정하겠지 조정한 다음이 파이널이 실제가 되는 거니까 실제원가로 배부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순환이 벌어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당연히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번이 영업레버리지조죠 영업레버리지리지도 그렇죠? 지렛대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영업이익은 고정비를 뺀 거고 공원이익은 고정비를 빼지 않은 거고 그래서 뭐냐면 고정비가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고정비는 보통 기업들이 왜 고정비를 많이 쓰려고 그래? 변동비를 많이 쓰려고 그래? 이건 선택이야 그렇죠? 각각 업종마다 되게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는 고정비가 엄청나게 크죠 그만큼 위험이 커 고정비가 크니까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근데 고정비가 작은 것들은 진입장벽이 낮아 그 대신 고정비를 많이 투자한 회사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죠 근데 이걸 레버리지도라고 얘기해 그래서 영업레버리지도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를 공헌이익을 뭘로 나누는 거냐면 이거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거를 우리가 레버리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문제에서 공헌이익은 거기 나와 있잖아 매출액에 공헌이익률이 있으니까 이게 30만 원이고 그렇죠? 그럼 공헌이익에서 뭐를 빼면 거기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고정비 18만 원을 빼니까 얘가 12만 원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 자 이제 12번부터요 15번까지 완전 땡큐야 겁나 빨리 풀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11번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무상증자죠 무상증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액면금액의 변동이 없어 발행주식수는 증가해 그러면 상법상 자본금이 뭐죠?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니까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자본금 증가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11분의 1번이 틀렸다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2번 완전 땡큐 기타포가 선입 FBOC이인 경우 선생님 처분선입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주식은 처분선입 인식하지 않아요 FBOC이는 유일하게 손익으로 가는 건 한 개밖에 없다 그게 배당금 수익만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보자마자 그냥 0이 답이다 그렇죠? 라고 해서 12번의 답은 1번이다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 13번도 봐봐 변동 매출 원가가 90만원인데요 뭐가 없어? 재고가 없어 여러분 제조원가와 매출원가의 차이가 제품의 재고야 제품의 재고의 차이가 제조원가와 매출원가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없으므로 제조원가와 매출원가는 동일하지 그래서 답이 4번 90만원이 됩니다 14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이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의 표를 비교하는 문제 아마 표, 프린트문이 있을 거야 국가회계 기준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회계사가 하는 일 중에 우리 국가기한에 감사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알다시피 국가보다 좀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약간 덜 빡센 거 그게 검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검토는 약간 좀 뭐냐면 막 증빙을 까거나 그러지 않아 말로 그냥 분석조차 그래서 작년도보다 왜 증가했나요? 이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만 하면 되는 게 검토야 그렇죠? 그래서 검토는 약간 조금은 일적으로도 좀 별로 이렇게 빡세거나 그러지 않거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무제표에서 검토를 하고 국가회계 기준 재무제표는 감사를 하고 그래서 14번에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5번도 4번이야 여러분들 선생님이 관리절안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담당하는 부서를 바꾸는 거야 그럼 담당하는 각각 부서마다 재무제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재무제표인데 얘가 무상으로 바꿔 무상으로 바꾸면 장부상의 금액을 바꾸면 그만이야 근데 돈을 주고 자산이 왔다 갔다 거려 그러면 돈을 주고 회계처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얼마의 돈을 줄 거냐? 공정가치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상거래라고 하는 건 돈이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15번에 4번은 거꾸로 되어있지 지금 그렇죠? 무상거래가 공정가액이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11번부터 15번까지 다섯 문제는 선생님 보기에는 거의 모르겠어 한 1분, 2분도 안 걸려야 맞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16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체력이 생기지요 왜냐하면 16번 문제가 길거든 제가 이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 16번을 보는 순간 선생님 저는 다른 과목으로 바꿨어요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라고 왜 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문제가 길어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여러분들 단가 결정 방법이거든요 단가 결정 방법은 원가 흐름의 가정이야 그렇지? 이게 여러분들 총평균법하고 선입선지법 간에 비교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매입당가가 어때? 100원, 110원, 130원, 150원 자 여러분들이 먼저 팔아야 될 거는 얘가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지 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물가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기말제고가 큰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기가 크다 기가 큰 선입총이다 그렇죠? 기가 큰 선입니까 총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해줬었잖아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물가가 상승할 때는 기말제고는 누가 제일 크냐면 선입선지법이 제일 크고요 이동평균법이 그다음 크고 그다음에 총평균법이 더 커 그럼 기말제고가 크다는 건 이익도 같이 크다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뭘 물어보냐 매출원가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매출원가는 반대지 그러면 선입선지법이 제일 작고 이동평균법이 제일 작아 자 그러면 선입선지법하고 총평균법 비교니까 여러분들 그거 사지선단 중에서 선입선지법의 매출원가가 무조건 작아 그러니까 찍더라도 1번하고 2번을 찍어야지 그렇죠? 그럼 내가 찍더라도 1번, 2번이니까 확률이 50%가 되잖아 그런데 저 팁을 줄까요? 거기 보면 1번, 2번이 4960, 4960 같잖아 그 선입선지법은 계산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내가 구해봤자 4960이 될 거니까 그럼 우린 뭐만 계산하면 됩니까? 총평균법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총평균법은 단가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어떻게 됐어요? 문제에서 거기 보면 전체 판매 가능액이 얼마로죠? 7200원으로 주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전체 수량이 몇 개예요? 전체 수량이 60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60개니까 얼마가 돼요? 6일은요? 이게 120원이라는 게 나오잖아 120원이라고 하는 건 모든 단가가 120원이라는 거야 그럼 몇 개가 팔립니까? 거기 보면 6월 12일 24개, 6월 25일 20개니까 곱하기 44개 팔리니까 이게 매출원가야 그럼 얘가 여러분도 얼마가 됩니까? 이게 5, 2, 8,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을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건 문제가 길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선생님은 이렇게 풀고 3번, 4번 제끼고 그리고 총평균법에 있는 이거 하나 구하라는 문제이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걸 다 구한다? 그럼 당연히 1분 넘어가지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는 반결의 제시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이 끝나고 이 보기 싫은 시험제를 다시 보면서 이 강의를 듣는 목적이 이런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풀었어야지라고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7번 문제도 길잖아 이거 은행계형 조정표거든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기해 은행계형 조정표 문제도 길어 어쩔 수 없어 길어 그런데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은행계형 조정표도 문제 푸는 방법이 이게 회사 측이지 이게 은행 측이야 지금 뭘 모르겠다? 얘를 모르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를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땡큐하게 뭘 줬냐면 수정 후 금액이 얼마라는 걸 줬어요 이게 12,000원이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조정하는 걸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회사 어차피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잖아 그러면 회사가 조정해야 되는 게 뭔지만 고르면 돼요 첫 번째 건 뭐예요? 은행이 잘못한 거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건 뭐예요? 추심어엄이 됐어 그런데 한국이 모른대 그럼 추심어엄은 대신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당연히 3,000원을 더해야지 오케이 밑에 보시면 한국이 기발행한 그럼 기발행 민주수표는 얘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네 번째 건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서 3,000원짜리를 발행하면서 8,000원으로 잘못했대 그러면 돈이 더 나갔다고 했을 거잖아 3,000원만 나갔는데 그러니까 5,000원만큼을 다시 더해줘야 될 것이 거고 자 마지막으로는 뭐죠? 부도수표 관련된 부도수표는 내가 들어와서 입금을 잡았는데 사실은 들어오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1,000원을 마이너스를 쳐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회사는 수정 전에는 얼마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5,000원이 됐을 거다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풀어야지 이것까지 다 하고 이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이건 진짜 여러분들 공부를 좀 덜한 거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16번, 17번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앞에 11번부터 15번까지 우리가 얼마나 빨리 풀어 제껴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더더욱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도 그렇죠? 18번도 아마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히플라 친구가 있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전부원가와 변동원가 계산의 차이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아요 기말 재고에 맞지?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비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문제에 보니까 기초 재고가 없어 기초 재고가 없다는 건 다 기말 재고겠지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전부원가가 더 크지 근데 이렇게 한 게 얼마라냐면 이게 답이 1,000원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00원인데 여기 보면 문제는 생산량이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초 재고가 없으니까 기말 재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산량을 X로 보면 X 마이너스 판매량이 500개가 아마 기말 재고가 되겠죠 그렇죠? 이 포함된 제조, 간접원가니까 한 개당 고정, 제조, 간접원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지금 총 제조, 간접원가가 8만원이 되니까 8만원? 그렇죠? 굳이 써보면 나누기 X 이렇게 되겠네?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1,000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건 약간 저희 딸하고 아들이 중3, 중1인데 그 아들이 푸는 게 1차 방역식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750개가 된다라고 하는 1차 방역식 관련 내용을 아느냐라고 하는 응용 문제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한 번만 고민한 친구들은 금방 식을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싶고 선생님 근데 저는 대입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대입해서 푸르면 땡큐죠 어차피 750을 넣어보고 몇 개 넣어보면 나오잖아 어차피 이 식이 나오는데 그렇죠?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인간적으로 700개 이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거 나눠서 X 그럼 당연히 소수점 나오는데 그게 되겠어요? 짱구를 좀 굴리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19번도 여러분들 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약간 어려울 수 있어 어렵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그래서 저는 19번 문제 같은 건 정신 똑바로 쳐야 된다고 그랬죠? 종업원 급여가 미지급액이 있어 미지급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간대 그러면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만원이라고 하는 거가 비용이 뭐가 돼 있어요? 비용이 과 지금 미지급액이 반영이 안 됐대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라는 거야? 지금 어떤 오류다? 비용이 과소개상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용이 과소개상되어 있다는 건 뭐가 알 수 있어요? 이익이 과대개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뭘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부채가 과소개상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걸 다 알아야지 문제에서 다 불구할 수 있거든 두 번째 건 선급보험료가 있는데 기간이 경과가 된 금액이 있대 그럼 선급보험료가 있는데 이 만원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로 뭐예요? 비용이 과소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은 과대개상됐겠죠 그런데 얘는 자산이 뭐 됐겠어요? 과대개상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선급보험료가 처지고 비용을 잡았어야 될 거니까 세 번째 건은 이슈가 없죠 외상매출금과 현금은 둘 다 자산이잖아 손익의 영향이 없죠 채권이 그냥 현금으로 회수될 뿐이니까 그렇죠? 뭐에 영향이 없어요? 둘 다 자산이니까 그렇죠? 자산, 부채, 손익의 영향이 없습니다 선수임대료가 있어 선수임대료가 있는데 기간이 경과될대 그럼 얘는 대놓고 뭐죠? 이익이 과 지금 경과되어 있는데 안 잡았다는 얘기니까 이익이 과소개상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그만큼 뭐가? 부채가 과대개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익금의 이자죠 차익금의 이자가 아직까지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용이 안 잡혔다니까 이익이 과소개상된 거고 이익은 과대개상된 거고 부채는 과소개상이 된 거고 선생님이 만약에 이번에 지방지 문제 중에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선생님은 여전히 이게 제일 어려워 못 풀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렵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에 뭐가 됩니까? 이익은 아까 말한 과대가 더 많죠? 2만 원만큼이 과대개상되고 비용은 과소가 더 많죠? 그렇죠? 3만 원만큼 과소개상되고 부채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 과소가 두 개 과대 하나니까 그렇죠? 부채가 만 원 과소개상된다는 게 맞습니다 자산은 1만 원 과대개상되고 이렇게 끝나면 20번은 여러분 땡큐하죠? 그렇죠? 20번은 그냥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각표 문제잖아요 지금 여기 얼마인데요? 얘가 9만 5천 2백 원이잖아 맞죠? 9만 5천 2백 원인데 이자 비용이 얼마라는 얘기? 1만 1천 4백 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액면 이자가 얼마라는 얘기니까 1만 원이란 얘기니까 삼각이 얼마? 1,400원이니까 당연히 장부 금액은 9만 6천 6백 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라고 하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국가직 9급 해설 강의할 때 대충 한 40분 넘게 걸렸던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해설 강의가 되게 빨리 끝났죠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거야 몇몇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되게 자세하게 알려준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꼭지를 잘 잡아야 이런 고비를 넘어야 이심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꿈을 갖고 준비하는 친구들 이런 꼭지를 잘 갖고 내가 뭐가 잘못된 날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항상 바라고요 코로나인데 항상 고생하고 힘들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항상 잘될 거다 포기하지 않으면 꼭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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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